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주간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관 중인 자치회관 강사들이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수강생들과 공유에 나섰습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면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접수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을 못하는 자치회관 강사들이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수강생들과 교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포함해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체육 강좌가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휴강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회관의 일부 강사들이 영상을 제작해 자료와 함께 수강생들과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하고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실 것 같아서 악보하고 그냥 음원 정도 올려드리자 생각을 하고 남도민요, 통기타, 영어회화, 라인댄스, 한국무용, 서예, 웃음치료 등 15개 인기 프로그램 강사들은 제작한 강의 영상과 자료를 SNS를 통해 수강생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은 집에서 강의를 보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고립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활력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관 강사들과 수강생들처럼 서로 응원하고 마음을 나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면마스크와 필터가 무상 지원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면마스크 3만 4,740개와 함께 안전필터 34만 7,400개 등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 전달은 등교가 시작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학교별로 푸장작업을 마친 후 28개 유치원과 49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지역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심리역을 출발해 제기역과 고려대역을 지나 상기역까지 이어지는 총 13.4km의 노선으로 제기역, 고려대역 등 기존 전철 8개 노선과 7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60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16개 정거장 건설 등 총 사업비 1조 5,96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공사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토지보상, 교통소통대책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관리가에 민원전담 창고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동대문구와 서울 북부권을 직접 연계함은 물론 기존 노선과의 환승을 통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동대문구가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동대문구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접수를 실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과정과 내용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한 건당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지역사회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제한한 사업은 참여예산 미연회의 심의 조정과 구민들의 전자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사업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구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관내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동대문구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 비용과 전기 안전점검, 인하된 임대료 중 일부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